일본 후쿠시마에서 6번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오늘 3월 26일에도 오전 8시 20분에 규모 3.7의 천발 지진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현재 3월 26일 저녁 7시 30분까지 지진이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는 왜 갑자기 지진이 멈추어 있는 것일까? 지진이 멈춘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1. 이것은 대부분 지진이 멈추었다가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진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는 상식입니다. 지진이 멈추는 것은 불길한 신호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3월 26일 일요일에 11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는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며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해저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상황 하에서 후쿠시마 해저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현재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 봄이나 여름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핵심 공사는 원전이 위치한 해안에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해저 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더 쉽게 희석하고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해저 터널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으로 폭발이 될 경우 그 피해 규모 또한 후쿠시마 원전의 대폭발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해저의 강진으로 인하여 해저 터널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배관이 파괴되면서 오염수 탱크들도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해저 터널은 또한 테러에 의한 폭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지난해 9월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자 덴마크 영토인 보르놀룸섬 인근 해저에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4개 중에서 3개가 폭발사고로 파손됐습니다. 스웨덴 수사당국은 고의적 사고로 확인했으나 누가 폭발을 일으켰는지는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 가스관 폭발사고의 배후로 우크라이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트스트림 건설을 반대했고 가스관 건설 뒤 늘어난 천연가스 판매 수익을 러시아가 전쟁 비용으로 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적가스관 테러와 같은 일이 일본 후쿠시마 해저 터널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의 적대국가들에서 해저 터널에 대한 테러 공격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